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원 등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50억 원을 지급합니다.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감보호, 단기보호기관 등 입소형시설 1만1,608곳에 수급자 1인당 한 달에 1,2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. 지원금은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고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. 지급대상수급자는 입소형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사람이며 지급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.